3대 0 앞서 있는 대한항공 복식점 이유진의 서브 계속 공격을 펴붙는 이유진 이유네 이은혜 선수가 복식까지 활약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넷티 맞고 떨어지는 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1대4 강타 이번에 넷티를 신유빈 이은혜 선수가 그 대회 때 자 오늘은 왼손 선수와 살아있어요 이유진 이유로는 바나나 플렉! 와우! 이우진! 이걸 받아냈! 좋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박자가 맞지 않았어요 이우진은 아아 네 9대5 와우! 이우진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이야 이은혜 이런 조합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까지 저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이우진 선수 모두 넘겨주기만 한다고 하면 이게 참 조합이 안 이루어지는데 만드는 선수와 이 득점인 선수들이 영원히 네티 걸립니다 2대2 독점 유안나 김나영 모든 랠리가 손에 땀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티 걸리고 마는 유안나 리시브 김나영 아 네 이은혜 가 뭐 지든 이기든 간에 네 상당히 또 김나영 유안나 이번엔 걸립니다 요게 들었습니다 유안나가 물러서면 안 돼요 렛츠 걸립니다.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. 5대4 김나영 이은혜훈 반나 선수입니다. 이유진 낫고 빠른 볼 한 방이 있기 때문에요. 네 그렇죠. 네 매서운 볼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이번엔 서 있습니다. 이호진의 공인의 틀을 넘기지 못합니다.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. 살려주면서 경기를 해야 된다고. 아 이번에도요. 네. 벌려놓은 퍼스코 인터내셔널 아 유한나 파인드 플레이 넷카롭게 들어갑니다. 위기인데요. 서브 득점 이호진 유한나 아 아 김 나영의 강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유진 아 아 아 아 아 이은혜 성공합니다 매첩이 매첩으로 바뀌게 되죠 와 이유진 선수 그렇죠 네 가야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은혜 범실 어 걸리네요 이유진이 넘기지 못합니다 4대3 그래도 리드 대한항공입니다 어 김 어 이번엔 역전까지는 그대로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세 번째 게임 계속 이어집니다 이유진이 멈춰됩니다 5대5 동점 떴거든요 그러나 한 번 다시 넘어갔고 김나영 레시브 준비 유헌나 날켜로워요 이은혜 선제공격 통합니다 한 점 뒤져있는 포스코 아 먹었습니다 이유진 걸리고 말았어요 역전 다시 7대8 넘어왔는데요 받아내지 못합니다 유헌나 아 와 깊게 깊게 유헌나의 서버 아 여기서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 그 공을 다시 이유진이 받는 장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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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